안녕하세요. 8월 11일 네이버 회화입니다.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I'll stay at inexpensive accommodations. 본문 내용을 자세히 들으시면서 이미지로 연상해 보시겠습니다. No, I'll stay at inexpensive accommodations. What kind of food will you eat? If I'm eating by myself, I'll eat on the trip. But with my clients, I'll eat nice meals. 네, 이미지로 그려주셨나요? 이제 눈을 뜨시고 함께 본문을 읽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o, you are about to go on a business trip? Yes, I'm going to Istanbul, Turkey. Are you going to use the company car to stay at a five-star hotel? No, I'll stay at inexpensive accommodations. What kind of food will you eat? If I'm eating by myself, I'll eat on the trip. But with my clients, I'll eat nice meals. 네,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제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영어식 사고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you are, you are의 줄임이죠. 당신은 있다고요? 당신은 있다고요? 물음표가 있죠, 뒤에서. 당신은 있다고요? about, 주변에서. 주변에서 있다고요? 이런 뜻이죠. 그 주변이 어떤 거냐면요? 목적, 그 주변에 있는 목적은 to go, 가는 거예요. 그죠? on, 접촉해서. 어디에 접촉해서요? a business trip에 접촉해서. 이 문장의 의미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당신이 어떤 주변에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목적은 가는 거예요. 접촉해서. 비즈니스 출입에. 자, 그러면 아래 한글로 된 우리 말뜻이 이해가 되시죠? Yes, I'm going to Istanbul, Turkey. 응, 예, 나는 있어요. going, 가고 있는 상태로. to, 목적은 이스탄불이에요. 터키 나라에. 자, 여기서 뭐가 가고 있죠? 이 전에도 몇 번 나왔죠, 그죠? 예, 이건 내가 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뭐가 가냐면요, 몸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생각이 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표현이죠. Are you going to use the company card? 이 계시나요? 당신은 가고 있는 상태로. 역시 뭐가 가고 있다고요? 마음, 생각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to, 목적은 사용하는 거예요. 뭐를 사용해요? the company card를. 이해되셨죠? 자, 그 company card를 사용하는 목적은 to, stay, 머무는 거예요. 어디에요? 장소는 at이죠. a five-star hotel. 5성급, 그죠? 별 다섯 개의 호텔에. no, I'll stay. 아니요, 나는 하려고 해요. 그죠? I will의 줄임이죠. stay, 머무는 걸요. 어디에 머물러요? at이죠. 그죠? 장소는 inexpensive. 이는 낫입니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accommodations는요. 편의시설 이런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을 제공하는 숙소를 말하고 있죠. 그죠? what kind of food will you eat? 무슨 종류? 무슨 종류? 그죠? 소속은 음식인데. 무슨 종류를 will? 할 건가요? 소속은 음식인데 할 건가요? 그죠? 그죠? you, 당신이 먹는 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which food will you eat?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위치는요. 그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의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우리가 위치를 쓸 수가 있고요. 이 what은 그냥 선택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what을 쓰는 겁니다. if I'm eating by myself 조건은 내가 있는 거예요. 먹는 상태로 by myself 곁에 있는 건 나 스스로고요. 나 스스로 곁에서 혼자 먹는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I'll eat on the chip. 나는 할 거예요. 먹는 걸요. on the chip. 접촉해서요. 더 cheap.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물건이 cheap. 싼 상태로 있는 거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싼 상태로 있는 음식에 접촉해서 먹는다. 이런 거잖아요. but with my clients. 하지만 함께해서 나의 고객관은 I'll 저는 할 거예요. eat. 먹는 건데 nice mirrors 아주 멋진 좋은 멋진 mirrors 음식들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글로 아래에 우리나라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어식 4호로 진행했는데요. 영어식 4호로 진행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말의 뜻을 새겨보시면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영어를 어떻게 말을 이어가는지 충분히 익혀 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본문을 읽을까요? 자 큰 소리를 읽을 때 우리가 내 소리를 내가 듣게 되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No I'll stay at in passive accommodations 여기서 accommodations 인데요. 이렇게 칸모 하지 마시고 M M 이 있다고 한 번만 발음하시면 돼서 accommodations 이렇게 발음하면 좋겠습니다. What kind of food will you eat? 한 번 더요. What kind of food will you eat? If I'm eating by myself I'll eat on the trip 한 번 더요. If I'm eating by myself I'll eat on the trip But with my clients I'll eat nice meals 한 번 더요. But with my clients I'll eat nice meals 읽으시면서 너무 발음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투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신 있게 발음을 해서 영어를 감각적으로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저렴한 숙소에 있을 거예요. 행위자를 먼저 찾아야 그죠? 누가 행위자가 되나요? 내가 해가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해 보세요. 영어식사고로 일단은 전환시켜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멀어 있을 거야 머무는 거죠. 그죠? 장소는 그죠? 값이 싼 비싸지 않은 이런 수용소 숙소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하셨으리라 보고요. 어제 어제 저희가 배웠던 문장입니다. 햇볕에 심하게 탔거든. 자, 역시 행위자 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죠? 있으면 어떤 상태로 있게 되겠죠? 그죠? 예, 심하게 라는 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또 다른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쓰고 있죠. 네,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보다. 우리가 이제 한 문장 지금 배운 문장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본문에 주어진 문장대로 연습하시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장 가로 스쳐져 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